안녕하세요 헤드 셰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헤드 셰프 캠핑카 판매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신발 못 깼다 이제 저희 캠핑카는요 보시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tv 가 17인치가 탑재가 되구요 100리터 냉장고가 탑재가 되고 고급 전자레인지 바로 밑에는 포타포티 화장실이 들어가구요 왼쪽에는 수전이 들어가고 옆쪽으로 외부 샤워기가 들어가요 전기는 이제 300 암페아가 기본으로 들어가구요 3키로 순수 정연파 임버터가 탑재가 되고 200 암페아 주행 충전기가 탑재가 되고 한전 충전기가 탑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커텐을 전부 마무리를 하구요 LED 장착하고 뒤에 LED 장착하고 비상 손잡이 이렇게 장착하고 그리고 테이블 길게 해서 쓸쓸하게 장착을 하구요 양쪽에 수납장 이렇게 하고 이제 고급형 무시동 히터가 탑재가 되어있고 요트 바닥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가격은 저희 이제 캠핑카는 이제 저렴하게는 이제 390만원 390만원 서부터 있구요 그리고 이제 1500만원 짜리도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비싼거는 2019년식 이제 4만키로 때 되는거 해가지고 이제 3200 자리가 있구요 비싼거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2000만원대 뭐 1000만원대 뭐 390만원 짜리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저희 헤드 셰프 방문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들이 이제 막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쪽에도 있고 이제 저쪽도 이렇게 비춰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장 안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하고 있구요 뭐 저쪽에 저쪽에 이제 뭐 차를 쫙 다 대지를 못해서 이제 바깥에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아무튼 저희 헤드 셰프 오시면은 제가 가격만큼은 아주 가부러 어디보다도 저렴하게 그 대신에 이제 품질 만큼은 진짜 좋은 제품을 쓰거든요 헤드 셰프 믿고 저희 헤드 셰프 방문하시면은 어 최고의 만족도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캠핑카를 제가 판매하는데 캠핑카를 사실 캠핑카를 사러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투리스모, 마사다 그리고 솔라티, 익스프레스, 체비, 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오시면은 멋지게 튜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착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승부하는 헤드 셰프 항상 여러분들께 실망 드리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헤드 셰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되게 좀 꼬이고 좀 안나왔는데 이렇게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